대구 기초의원들이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상실한 일이 지난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활동비를 되돌려받는 문제를 놓고 각 기초의회마다 혼선에 빚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로 주소지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경숙 전 대구중구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지난해 4월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대구중구에는 이 전 의원이 주소를 옮긴 뒤 지급된 두 달치 의정활동비 등 58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거부하자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 대구 수성구의회의 대응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9월 백왕호 수성구의원이 경산시로 주소지로 옮겼던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나 당연퇴직됐지만 수성구의회는 1년치 의정비 등 5천여만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의회마다 대응이 제각각인 건 당연 퇴직된 기초의원의 의정비 환수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각 의회에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는 등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정비 환수를 통해 의원 개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문제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의정비를 환수한다든지 명확한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1호